공평호 안녕하십니까 공평호 tv의 공평호입니다. 세상 일이란 것이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게 마련입니다. 낮과 밤의 이치를 우리가 지켜보는 것처럼 그간 누구든지 간에 지나치게 나댈 필요는 없습니다.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또 그 밤이 가고 나면 낮이 오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오름이 있으면 내리막이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역사에서도 나르는 새조차 떨어뜨릴 정도로 한태 위시에 당당했던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결국 저물게 되면 하루아침에 그냥 내리막길로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 역사에서 특히 권력을 한때 누렸던 사람들의 행보에서 참으로 많이 관찰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권력을 쥔 사람들은 나는 예외다 우리는 예외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폭주하고 질주하고 무리수를 고집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 예외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참 드뭅니다. 아무리 숨기려 하더라도 권력의 풍향계는 바닥 민심을 보면 짐작이 가능합니다. 바닥 민심까지 권력이 통제하거나 제어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면서 4월 20일자 신문에는 권력이 저물어 가는구나 그런 고백을 하도록 만드는 그런 내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다 엮으면 결국은 권력 누수가 본격화되다 이런 잠정적인 결론을 얻기에 충분합니다. 우선 첫 번째를 보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사저 건립 반대 양산 30개 신민단체 현수막 붙인 까닭 4월 20일자 대다수 신문들이 실은 기사입니다. 부재는 방문객이 늘어서 불편이 생길 텐데 제대로 논의 한 번 하지 않고 밀어붙이고 있다. 민심이란 것이 이런 겁니다. 권력이 한참 상승 추세했을 때는 이런 말이 나올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 거주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 양산시 사저 건립을 놓고 인근 주민들이 아주 본격적으로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경호동 공사를 시작한 하북면 일대 사저 건립에 반대하는 플래카드 수십 장이 한꺼번에 걸렸습니다. 주민들은 사저 건립 사실이 알려진 지난해 6월부터 청와대 경호처와 그리고 앞으로 발생할 불평등에 대해서 제대로 논의 한 번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불만을 토로합니다. 4월 20일 날 양산시 하북면 이장협의회와 주민자치위원회 그리고 여성단체에 비해 세말분예 등 30개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이들은 4월 20일 오전 하북면 지산리 일대와 그리고 도로 일대에 약 35개의 플래카드 주민의사 반영화된 사저 건립 원천 무효 국민 없는 대통령 없고 주민동의 없는 사저 건립 없다. 이런 것을 붙였습니다. 이 플래카드 가운데서도 30장이 바로 전날 밤 철거되어 버렸기 때문에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양산시에 강력하게 항의했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라고 합니다. 권력이 한참 비상하던 시절이라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냥 세상 인심의 표변이다 이렇게 부르기에는 너무나 석연치 않은 점이 많습니다. 세상의 바닥 민심이라는 것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문 대통령의 향후 행보가 어떨지를 예고하는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도 재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기사는 이렇습니다. 검찰 출신 김종민의 일침 이성윤이 검찰총장이 되더라도 기소될 것이다. 김종민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일침을 가합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불법 출금 외압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대검찰청 차원에서 모든 검토가 끝난 상황이라서 빨리 기소하고 정리하는 것이 사례에 맞다. 대검까지 검토가 끝난 결론에 불복하여 수사심의의 소집을 요청한 것은 그야말로 서울중앙지검장 답자는 치졸한 형태이다. 그리고 지난 4월 17일 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소환해서 조사를 수행한 수원지검은 4월 20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대검과 수원지검사에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건 처리를 두고 일체의 이견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것을 언론들은 수원지검과 대검 모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김학의 불법 출금 외압 사건과 관련해서 기소해야 된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건이 총동원해서 그렇게 힘차게 밀어붙이고 있는 차기 검찰총장이 바로 이성윤 씨입니다. 이성윤 씨만큼 든든하게 마지막까지 정권의 안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대검과 수원지검에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에 바탕을 두게 되면 기소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이처럼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 살아있는 권력이 원하는 방향적으로 수원지검과 대검이 움직이고 있지 않는 것은 이것도 참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권력의 초기나 중기 같으면 일어나기 힘든 일이라고 봅니다. 이 또한 저는 저물어가는 칭으로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연세대 조국 아들 입학 취소 여부 논의 본격적으로 시작하다. 조선일보의 곽수근 기자가 4월 20일 날 내보낸 기사 내용입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관련 자료에 따르면 연세대학교는 조시대학원 입학서류 등을 무당 폐기한 교직원에 대해서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상당히 그 징계의 대상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숫자가 두 자리 숫자로 많습니다. 연세대는 이에 따라서 조시 입학을 취소할지 우연회를 구성하는 등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지난 4월 1일 날 항의차 방문한 야당 의원들을 접견한 서승환 연세대 총장은 조시 입학 취소 요구에 관련 우연회를 꾸려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도 가볍게 볼 수 있지만 과거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준용 채용 의혹 담당 재판부 정권이 끝나가는데 적당히 조정을 하시오. 조선일보의 김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남부지역 민사합의 15부 재판장 김성수는 4월 20일 날 문 씨가 심재철 전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3차 변론 기인을 진행하면서 이날 재판부에는 원고 피고가 나온 것이 아니라 원고 측 변호사와 피고 측 변호사가 법정에 나왔습니다. 강성수 판사는 양측에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정권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기도 하니까 적당한 방법으로 조정하거나 해서 종결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여기서 아주 인상적인 부분은 정권이 거의 끝나가는 무렵이니까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원고 문 씨의 다친 마음을 우열하는 차원으로 심재철 의원 측에서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통상은 피고가 좀 부드러운 법인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심재철 위원인 피고 측이 훨씬 더 강경하게 그렇게 조정을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점으로 가고 있는 징후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징후들도 사람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권력 누수의 본격화, 바닥 민심까지 통제하거나 제어하는 것이 불가능한 바로 살아있는 권력의 한계다라는 점을 분명히 언급하고 싶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